안녕하세요 헌태입니다. 오늘은 배치파일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 이거 처음 채굴 시작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는 채굴에 대해 빠삭한 분들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시지만 대부분 채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에러고 보시면 페이드 단위가 변했어요. 원래 1에러고가 차야 지갑으로 전송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0.5만 차면 전송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채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레이븐 라이트 채굴을 하시는 분 중에 가끔 채굴을 하시다가 연결이 안된다고 떠는 경우가 있어요. 서버에 연결이 안된다고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서버에 연결이 안되는 게 아니고 풀에서 뭔가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를 때마다 방법이 현재 코인마이너스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데 홈 들어가셔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풀을 바꿔주시면 해결됩니다. 풀을 바꾸기 귀찮으시면 여기 홈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지역이 있어요. 얘는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지역 설정 안 하는 게 있는데 이 지역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싱가포르 리그를 쓰셨다. 그러면은 뭐 US나 지역이 없는 리그로 바꿔주시고 예를 쓰다가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을 바꿔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풀스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설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풀을 바꿔줘야 됩니다. 풀을 바꾸니까 해결되고 잠시 껐다 켜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즘 갑자기 랩토리움이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독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보니까 마이너가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랩토리움 보시면 마이너가 2만명이 넘었어요. 거의 3만명에 육박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300%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해시가 몰리니까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갔죠. 제가 랩토리움 첫 영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찍고 한 이유가 이 코인은 왠지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모릅니다. 성공할지 안할지는 아직도 모르죠. 그런데 이 정도 자리를 잡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채굴이 될 때 하나라도 더 채굴하는 게 좋으니까 저희 구독자님께서 마이너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를 요청을 하셨어요. 한번 비교해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컴퓨터 사양으로 주소는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별로 주소를 다르게 해서 뭐 한 최소한 3일 이상은 돌려봐야죠. 어느 정도의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븐코인 라이터가 생각보다 빠르게 블록이 쌓이고 있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마이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마이닝 풀별로 채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또 비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이너가 적으면 한 번에 얻는 획득량은 많겠지만 블록 찾기가 힘들겠죠. 근데 마이너가 많으면 블록은 쉽게 찾지만 한 번에 얻는 획득량이 적어지는 거죠. 대략적으로 우선 비교해 보면 이렇게 170개, 150개, 이렇게 250개 이렇게 한 번에 얻다가 80, 90 이렇게 얻는 이유가 마이너가 적은 마이닝 풀에서는 한 번 얻는 시간은 꽤 걸리지만 한 번 얻을 때 많이 얻고 마이너가 많은 데는 블록을 빨리 찾기 때문에 세갑으로 전송을 자주 해주지만 한 번 전송하는 양이 적습니다.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통계는 안 나왔어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치 파일이 뭔지 우리가 우선 먼저 한번 알아보고 여기에 채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배치 파일은 명령 인터프리터 명령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명령어를 넣어서 작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실행되게끔 고안된 명령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배치 파일은 보통 실행 파일을 여기서 실행 파일은 우리한테는 채굴 프로그램 파일이죠. 이 실행 파일을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실행할 때 이용하며 시스템 관리자가 따분한 일들을 자동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 프로그램을 매번 다블 클릭해가지고 작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 파일에 명령어를 넣어서 자동으로 채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게 배치 파일이죠. 그러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티렉스의 배치 파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들의 배치 파일을 많이 모아놨죠. 이거 다블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마이닝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니까 요것만 따로 모아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라이븐코인 라이트의 티렉스 배치 파일을 한번 볼게요. 배치 파일을 설정할 땐 항상 오른쪽 클릭, 편집 누르시면 되세요. 얘가 티렉스 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얘를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텍스트 파일이 배치 파일이에요. 보시면 티렉스를 실행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 하이펀 A, 하이펀 O 이렇게 적혀있는데 요거는 마이닝 프로그램마다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요 명령어들의 마이닝 프로그램마다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설명서가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티렉스도 리듬이 얘를 클릭해 보시면 설명서가 있죠. 티렉스는 엔비디아 GPU 마이너이다.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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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을 채굴하는 마이닝 프로그램이다. 하이펀 A는 요거 다음에 알고리즘을 적어라. 이렇게 쭉 적혀있죠. 하이펀 O는 마이닝풀의 URL을 적는 데다. 그리고 하이펀 U는 마이닝 서브의 유저네임을 적는 데다. 주소죠. 주소. 지갑 주소. 요런 식으로 이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배치 파일을 작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맨 앞에 실행될 마이닝 프로그램을 적고 그 다음에 하이펀 A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한간 띄우고 알고리즘을 적고 그리고 아까 하이펀 O는 마이닝 서브의 주소라고 그랬죠. 마이닝 서브의 주소 적고 포트 적고 그리고 하이펀 U는 마이닝 서브의 유저네임이잖아요. 유저네임이 곧 내 지갑 주소죠. 지갑 주소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펀 P는 뭘까요? 패스. 패스워드 포 마이닝 서브. 마이닝 서브의 패스워드. 마이닝 서브의 패스워드를 적는 로그인식 마이닝풀이 많아요. 요런 데서는 그 패스워드를 여기 적으라는 거죠. 없으면 한간 띄우고 X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C는 코인이죠. 요거는 내가 어떤 코인을 채굴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요 X16 알고리즘에도 많은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이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명령줄 이 스크립트는 알버의 애를 채굴하는 X16 알고리즘을 배치한 파일이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퓨저는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뭔가 잘못됐을 때 멈추라는 거죠. 그런 명령어를 이 배치 파일에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XM리그를 또 한번 볼까요? 자 XM리그 들어갑니다. 보시면 요 XM리그 응용 프로그램 얘가 XM리그 마이닝 프로그램이죠. 예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만든 배치 파일이 케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시면 요 에코오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마이닝풀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배치 파일과 공통으로 쓰이는 건데 여기 배치 파일의 명령어들을 많이 작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한 결과만을 도출하라 이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XM리그 EXE 도네이트 레벨 이런 걸 다 출력시킬 필요 없이 요 명령을 내렸으니까 요 결과만 도출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기 골뱅이 붙은 거는 요 에코오프 자체까지 명령어이기 때문에 얘도 명령줄에 적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이고 자 XM리그 EXE XM리그를 실행시키고 도네이트 레벨은 마이닝풀의 수수료 레벨인데 요 XM리그는 따로 설명서가 없고 샘플이 있죠. 샘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XM리그 하이폰 오는 풀주소, 풀포트 적고 유는 풀 유저네임, 지갑주소를 적으란 말이죠. 그리고 하이폰 피는 풀패스워드 풀패스는 아까 설명드렸죠.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요즘 없는 데가 많아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략적인 명령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시죠. 요거는 CPU 마이너이기 때문에 CPU에 스레드를 설정해야 되죠. 아까 GPU 마이너에는 스레드 설정하는 게 없죠. 스레드 설정은 거의 명령줄 맨 뒤에 하이폰 T 스레드 붙이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레드 개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퓨전 아까 설명드렸고 요렇게 XM리그는 배치 파일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형태가 조금 다른 배치 파일 SRB 마이너 멀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SRB 마이너 멀티 있죠. 얘가 실행 파일입니다. 얘를 실행해서 책으로 시키는 거예요. 리드미 텍스트 문서 한번 볼까요. SRB 마이너 멀티는 CPU와 AMD GPU 마이너이다. 자기 홈페이지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고 GPU는 얘들을 스포트한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 SRB 마이너는 마이너를 사용하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채굴할 때 그걸 감안하고 채굴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라이센스하고 그런 것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 SRB 마이너로 채굴했던 랩토리움 배치 파일을 제가 지금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Example 폴더 헬퍼를 체크하라 그러죠. 이런 명령어들을 보려 그러면 CPU Example 가보시면 예를 들어 랜드맥스 원해로죠. 이걸 채굴하고 싶다. 그러면 SRB 마이너 멀티를 실행시키고 GPU를 디세이블 사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은 랜드맥스나 뭐 이렇게 둘 중 적어라. 그리고 풀은 이 풀에서 채굴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포트 702까지 적히죠. 이런 식으로 명령줄이 쭉 적힙니다. 우리는 아까 하이펀 A만 적은데 얘는 하이펀 2개의 알고리즘을 적으라는 거죠. 이 랩토리움은 GR이잖아요. 코스트 라이더 코스트 라이더 알고리즘 이것도 풀네임을 다 적고 그리고 풀도 이렇게 주소 적고 월렛은 월렛 근데 지금 대충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명령어를 풀로 적어야 돼요. 그러면 스레드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여기 예시가 있죠. CPU 스레드 이렇게 하이펀 2개 CPU 하이펀 스레드 4 4개의 스레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얘는 스레드 디폴트 값이 10입니다. 12개의 스레드로 사용해요. 근데 내가 줄이고 싶으면 이런 식의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에코오프는 말씀드렸고 퓨즈도 이제 아시고 이런 형태입니다. 몇 번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모르겠으면 여기 샘플이나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로그 엠비마이너 한 번 더 볼까요? 에로그 배치 파일부터 한 번 열어볼게요. 여기 있죠. 엠비마이너 여기 엠비마이너 클릭하면 여기도 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엠비마이너 GPU 마이너이다 이런 것들을 위한 GPU 마이너이고 여기 명령어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엠비마이너를 실행시키고 알고리즘은 에로그 비슷하죠? 기존과하고 하이펀호 마이닝풀 주소 포트 적고 유는 유저네임이잖아요. 주소 적고 그리고 점 워커네임 적고 하이펀 두 개 TL95는 TL이 뭔지 보면 되겠죠? 템프레처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GPU 온도가 95도 이상 올라가면 작동을 중지시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템프레처 리밋 그리고 퓨즈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식의 배치 파일을 스크립트를 설정하면 이 MB 마이너 응용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여기서 채굴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마이닝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 마이닝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서나 샘플들이 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배치 파일을 만드시면 되세요. 오늘은 쉽게 채굴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 내용도 아니지만 채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배치 파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채굴들 하루빨리 완료되면 영상으로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